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기준이 있다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늘 틀리는 것 또 틀립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한 번 틀린 건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작년에 만난 인생의 문제, 고통이 올해도 오는 거거든요. 작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작년의 어려움 또한 올해 또한 어려움으로 찾아올 것인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졌을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고민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정확한 원인과 진단을 할 수 있어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결단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왜?라는 질문을 했다면 작년에도 왜?라는 질문을 했다면 올해 또한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정확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내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정확한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다시 거듭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마음의 정함이 있었습니다. 그 정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요수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대의 그런 땅들을 다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 땅을 다 회복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또한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모두 완성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땅도 차지했고 건물도 다 만들었습니다.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봉헌하는 기도를 했을 때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이 듣다라는 말은 깊이 공감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대를 깊이 받고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내가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성전에서 예배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고 해서 실패가 안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총체의 어려움과 위기가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예배를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던가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고 해서 총체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예배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 속에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닿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닿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내가 하늘을 닿고 그랬어요. 이 말은 흥망성쇄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흥망성쇄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늘을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을 닿으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 문을 닫는 줄 알아요. 내 노력이 있어서 그 문이 닫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늘을 닿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딱 닫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2021년에 우리 인생에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가뭄, 질병의 가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는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일이 헛수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데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되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내 인생에 노력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명하셔서 농사는 모든 수고의 농작물을 먹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연재해를 말하죠. 우리 인생에 자연재해를 많이 만납니다. 그러한 모든 자연재해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전년병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마비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전년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전년병을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자연재해를 일으키면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년병 하나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을 예배하는 가운데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닫힌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연재해가 나고 파괴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년병이 유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만 영어성경에는 만약에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깜짝 놀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의 어려움을 보면서 남편이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고를 쳐서 이렇게 우리 가문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또 환경을 보고 또 이 코로나19도 중국의 우한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백성들이 총체적인 나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해결해내지 못하는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고 원망합니다. 뒷 사람을 보고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내 백성들이 내 이름을 일컬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자 명하신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야 했을까요? 라고 환경을 보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기쁠 때 보면 좋은데 원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슬그만히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남편을 보는 거예요.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줘야 될 업체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부도를 내고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는 환경을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는 옆 사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바라본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혼자 우리 가문에 혼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우리 가문을 우리의 사업자를 축복하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에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문과 영어 성경에는 순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요. 스스로 교만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부분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낮추는 거예요. 내 무릎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교모해질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이든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내 주먹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통장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선택하라. 어떤 선택?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질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왜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을 때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런 열정이 사라진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선택해라. 교모하게 나를 바라보며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했어요. 처음부터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 내가 떠나야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얼굴을 내미시는 거예요. 교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내 죄가 솟아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결단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악한 것은 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우상숭배의 모습. 때로는 미온적인 신앙. 이것도 죄의 모습이에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하나님 원래 저는 성격이 그래요. 아니요. 죄악입니다. 라우디와 계회를 보십시오. 차든지 뜨겁지 않을 때 내가 토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한 신앙도 죄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미지근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죄악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1년은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합시다. 우리 옆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미지근한 신앙도 죄입니다. 무슨 정도 죄지만요. 미지근한 신앙도 죄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죄에 익숙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죄에 익숙해져. 처음은 죄인 줄 알고 두려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미지근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나도 그런 죄를 짓는데 옆사람도 그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 죄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문을 열고 가면 아! 냄새! 이러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구수한 냄새까지 난다니까요. 이 죄의 익숙함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익숙한 손님으로 나를 맞이하는 일들이 바로 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결단, 죄에서 떠나는 결단,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을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나는 아빠가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를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어떤 선택을 할래? 어떤 결단을 할래? 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인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보세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주도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신다고요?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네미야가 고국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렸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믿는 백성들의 결단은 바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왜 우리의 뜨거움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말 안 하거든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관계를 여러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관계를 여시니까 하나님을 배우니까 죄의 문제가 또렷하게 드러나면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고 돌이킴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다가 오늘 내가라는 단어 있죠? 내가 하늘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서 듣고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는 이 땅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의 문제를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다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나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사람의 말에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신다. 누구를? 나를. 믿는 나를.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관계를 해결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쫙 열어서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솔로몬은 누구로부터 배웠는가? 이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3일에 큰 전년병을 만났잖아요. 그때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던 일들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의 롤 모델입니다.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너의 죄를 사해줄 것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솔로몬은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 성전입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다. 15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성전에 있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이 얼마나 귀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멋있는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내 눈을 주목하겠다. 내 귀를 집중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귀를 집중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귀히 여기시는구나 생각하며 기뻐합니다. 왜?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참석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갈 때 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만나기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제각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이들은 내가 한 이런 일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성전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는 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성전에 사는 기도와 성전에 사는 예배를 받고 내 눈으로 집중하고 귀로 듣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지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 믿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과거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 인생은요 이 신앙의 문제는 과거가 아니에요. 제가 내일 말씀드리죠.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신앙의 문제를 말할 때 오늘을 말합니다. 반드시 오늘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은 반드시 오늘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과거에 죄악 가운데에 있었던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했든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선택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0편 128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서? 시온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받는 곳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살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문제가 예배만 드리는데 자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물질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사업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열심히 합니다. 우리도 근무를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6일의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하는 그 열심을 모아서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보세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을 모아서 하나님은 시온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몽땅 줘버리는데 그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듯이 열심히 6일 동안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직장에 다닌단 말이에요. 열심히 운동한단 말이에요. 헬스클럽 다니고 열심히 운동한단 말이에요. 에르베크 하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복을 준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2021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온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을 선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가졌을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은 나 자신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 잘 믿는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진짜 위기는 언제 오는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거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세요.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열심은 어디에 갔습니까? 젊은 날에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냈던 그 뜨거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021년을 하나님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와 예배에 있다. 나는 너의 모습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